이른바 유병헌 사망 소식이 하루종일 방송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.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연결해서 이 소식에 대한 반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병헌 사망을 둘러싼 의문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. 화려한 그래픽쇼로 전락한 선거 개표 방송에 반기를 든 시민 조직이 있습니다. 선거는 파티, 개표는 감시라는 취지에 따라 국민TV와 730 재보선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선거 파티를 소개합니다. 오늘 뉴스 혹에서는 얼마 전 나경원 후보가 정책공약 협약식에 지각했던 이유를 조명합니다. 7월 22일 화요일 뉴스케이 시작하겠습니다.